내가 그 짓 하지 말라 했지? 평가원 가라샷의 김정희입니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타이밍인 것 같아서요. 아주 지금 타이밍이 여러분들이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치러진 지 일주일도 아직 안 됐거든요. 영상 찍는 시점은. 근데 지금 전과목 통틀어서 가장 큰 이슈이지 않나 싶어. 그래서 저도 해설 강의를 역대급으로 열심히 찍어서 한 4시간 정도 러닝템이 나왔을 정도니까. 근데 얘들아 그래. 비판받아야 될 건 비판받아야 되는 거 맞아. 너무 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 이 집단도. 난 그렇게 생각해. 근데 결국에 우리는 얘들아 갑은 아니란 말이야. 갑의 위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지켜야 될 건 지켜야겠구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얻어가야 될 텐데 지금부터 나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전부가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잘 듣고 잘 생각하세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와 있습니다. 사람이 있잖아 얘들아. 수험생활인 거를 넘어서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칙 지켜야 될 원칙이 몇 가지 있긴 있잖아. 길거리에서 침을 뱉지 말자. 다른 사람 뒤에서 욕하지 말자. 등등등등등등. 근데 그 원칙을 안 지켜도 살 수는 있지. 별 무리 없이 살 수도 있어. 이 얘기는 제가 현장분들이나 아마 제 해설강에 보신 분들 아마 얘기 나온 건데 아마 뒤에서 좀 더 추가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럴 수 있어. 때로는 길거리에서 침을 뱉을 수도 있어. 근데 문제는 계속 그렇게 침 뱉고 살다가 어느 날 네가 침을 틱 하고 뱉었는데 고개를 딱 들었더니 경찰관 눈앞에서 갑자기 일로 와. 이루고 있다면. 그럼 사실 그러면 안 됐던 건 맞잖아. 물론 경찰관도 좀 약간 때로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입에 뭐가 좀 모기가 들어가서 뱉은 건데요. 이럴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들도 때로는 비판받을 만한 집단인 거 맞아. 맞는데 이미 지나간 거고 그거는. 그럼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될 원칙은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자, 이번 시험. 한마디로 그냥 정리할까요? 절대로 이거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게 증명됐던 시험. 두 가지 금지사항. 첫 번째가 하지 말라고 했지라고 했었던 거예요. 첫 번째. 어물쩡 금지다. 어물쩡 금지. 두 번째가 요령. 야, 요령 피지 말고 확 그냥 이라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야. 그 짓 하지 말라고 했지라고 평가원 가라사대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야. 물론 어물쩡이란 말은 하진 않았지만. 이 말은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물쩡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건 뭘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거냐면 너는 이번 6월 평가원에 여러분들을 좌절에 빠지게 했던 거. 순서 삽입. 여러분들 제가 제 강의 계속 들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집단들. 그게 학생이든 강사든 선생이든 뭐가 됐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집단이 바로 순서 삽입만 유독 자꾸 어물쩡 넘어가는 분들. 너무 싫어하고요. 왜냐하면 그건 학생을 책임지지 못할 건데도 자꾸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다는 건 나는 진짜 책임감이 없다고 보는 사람이어서 그래. 그건 또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겪었었던 개인적 경험이기도 하고. 재수업 들었던 분들은 제가 그 부분들은 발음 왜 이러냐. 재수업 들었던 분들은 제가 제 고3 때 그 영어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태극권 쳤던 그 선생님. 두 번째 요령 피우지 말라는 건 뭐냐면 그릇기 말하는 거예요. 그릇기 능력이 필요한 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빈칸이요. 이번 6평 빈칸 난리난 거 아시잖아요. 그 짓 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야. 아니 잠깐만. 내가 하는 말 아니다 얘들아. 평가원이 그 짓 하지 말라 그랬어. 자 제 그 부위 순서 3회 교재에 제가 항상 무슨 말을 먼저 해놓고 가냐면 평가원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지켜라. 그래야 맞다 틀리다를 반복하지 않을 거고 틀려도 억울하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했어. 자 먼저 평가원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뭐 이런저런 내용이 있지만 사실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건 원칙 지키라는 응집성인 거 제 수업 듣는 분들은 뭔지 아시죠? 이번에 진짜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지? 아니 10%대 문제들이 2개인가 3개가 나왔다니까. 미쳤어 진짜. 경찰관도 비판받아야 되긴 해. 지금 난이도 밸런스를 잘못 맞췄어 내가 봤을 때는. 좀 왔다 갔다 하게 해주면서 애들 숨통은 튀어나왔어야지.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단속하면 어떡해. 나도 알아. 그런데 이미 시험 지나가면 봐. 그러면 이젠 안 걸리겠지. 이를 너도 오릴 거니? 이젠 안 걸릴 거야. 이 정도로 해도 괜찮겠지. 아니 나라면 난 내 인생을 거기에 맡기지 않을 거야. 난 어디에 맡길 거냐면 비교적 어려운 유형이니까 어물쩍 넘어가면서 문제 풀지 말고 원칙을 중소해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하려고 나는 다시 재정비를 할 거야. 이 말이 바로 평가원이 너네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순서 배열은 왜 자꾸 A를 무시하느냐. 잠깐. A가 1등이 되었었던 문제가 나왔다고 내가 A를 무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아닌 거 알지? 알잖아 애들한테. 저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은 제 수업 들었던 분들은 제가 단 한 문제도 빠지지 말고 A 무시하지 말라라. 그 이유는 다른데 있다. A가 1등이면 1등인 거고 아니면 알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응집성이 뭔지를 알고 풀어라. 이번 시험 대박 났었죠. 대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 교훈이 엄청난 게 컸다고요. 원칙 지키라고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까? 제 유형 독해라고 하는 교재에 항상 유형의 챕터 제일 앞에 평가원이 말하는 말을 제가 몇 가지를 적어놔요. 이게 평가원이 했단 말이야.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까 순서 삽입해서 어물쩍 넘어가는 거 그만해야 되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건 좀 마지막에 말씀드릴 거고. 빈칸. 이번에 31번 문제 15번가? 한 단어짜리? 메시지가 정답이었던 거? 그다음에 32번, 뭐 그리 나쁘진 않지만 33번 빡셋고. 내면과 외부 세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34번 또 미쳤죠? 이것도 거의 20% 초반인가 10% 후반이 나온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빈칸 하면 내가 진짜 제발 얘들아. 무슨 본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무슨 뭐 하우에버 기점으로 해서 여길 읽고 안 읽고 읽고 안 읽고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게 증명이 됐는데 왜 자꾸 그러냐는 거야. 너네들의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본문에 대한 이해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답 선지와 싸워야 되는 시대로 접어들었던 게 지금 작년 6평 이후로 계속이잖아. 선지 싸움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지금 수십 번, 수백 번을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려면 선지는 그럼 어떻게 해야 잘 싸울 수 있어? 요령 평가원이 뭐라 얘기했냐면 빈칸은 이러니까 단순하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요령만으로는 어렵다라고 경찰관이 얘기했어.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도 뭐 일단 되긴 하니까 뭐 그럴 거야? 아니면 일단 수용하고 연습하고 막상 문제 들어가니까 쉬우면 넘어가고 어? 경찰관 없네. 어려우면 경찰관 버티고 있으면 자, 보자 하면서 너 모두를 발동할 거냐 이거야. 평가원 뭐라 그랬어? 내가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인간들이 발체독하는 인간들이라고 그랬었잖아. 왜? 아니 국가기관에서 요령 피우지 말고 쭉 봐봐. 전체의 내용을 보라고 분명 얘기를 했는데도 안 한다? 그러면 너가 지문의 중심 내용을 알 수 있다? 다시 지문의 중심 내용은 뭔지는 알 수 있어. 근데 뭐가 안 돼? 선지 싸움이 안 돼요. 선지는 여기저기 전체적으로 펼쳐져 있는 키워드들을 가지고서 너네한테 막 속이게끔 막 끌어올 건데 그걸 안 하시겠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걸 한글로 쓰려니까 내가 너무 좀 미안한 것 같아가지고 요즘에 시험 때문에 이렇게 막 속상한 친구들이 많은데 이렇게 그짓 해버리면 좀 너무 좀 그런가? 해서 좀 약간 약간 좀 수위 낮춰 써보려고 한 건데 그렇게 느껴졌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것들을 주로 뭘 위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들아 이제 결정할 타이밍이 왔다? 내가 말하는 결정할 타이밍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이건 진짜 어디다 써도 될 것 같아 난 진짜 너네. 결정 타이밍 왔다. 자 이 영상 찍는 시점에 지금 6평 정도 되니까 그냥 대충 6월이라고 할게요. 그럼 1월부터 뭐 요정도까지? 여기까지? 그동안은 해왔었던 게 있을 거 아니야. 뭐 제 강좌로 만약에 빗대서 얘기하면 1, 2월달에 1년을 가장 지배하는 그 대망의 올인원 강좌랑 이번에 진짜 6평 V단어 화이팅 나이스야. 하여튼 난리 났었죠? 아웃웨이부터 출발해서. 어쨌든 V단어랑 그냥 보통 이제 제가 유형 독해 수업이나 아니면은 어떤 지점은 제가 뭐 순서 삽입 이런 걸 좀 수업하는데 뭐 단적으로 보면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너가 어느 정도 메인이 어느 정도 확립될 시기란 말이야. 글은 어떻게 읽어야 되고 문제는 유형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단어는 어느 정도까지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어느 정도 왔어. 근데 문제는 6평 이후로 너의 길이 어디인지를 결정을 해. 뭘 결정하냐. 첫 번째. 나는 계속 수능 때까지 이대로 쭉 나아가야 할지. 수능 날까지 계속 앞으로만 치고 나가야 될지. 예를 들면 이제 빈칸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순서 삽입만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그런 어떤 미세한 디테일 위주로 가야 될지. 디테일. 아니면 나는 이전에 했던 게 있긴 있어. 시험장에서도 아 이게 어디서 아 이게 분명 이렇게 하라고 하긴 했는데 했는데 이게 되게 얇은 거야. 그래서 막상 시험이 끝나고 해설 강의를 들으니까 알겠지만 막상 시험장에서 안 됐던 분들 이분들은요. 나가기는 나가지만 이전에 했었던 것들과 같은 선상으로 동반하면서 책임지고 가야 될지. 지며 가기. 그러니까 복습을 해야 될지 이거예요. 그렇게 가셔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이게 지금 제일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나는 아직 나아가면 안 되고 아직 시간 많아 얘들아. 아직 5개월 정도 남았어. 아직 시간 많아. 무슨 뭐 시간이 남은 기간에 올인원 해도 될까요? 유용독해 해도 될까요? 이런 말조차도 지금 되게 부끄러울 정도야. 반수분들도 여기서부터 출발할 텐데 뭐. 전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아예 나는 애초부터 이걸 제대로 하고 가야 될지. 너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를 빨리 판단하시라고.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판단해야 돼? 사실 이건 이미 네가 판단이 되어 있어야 돼. 자꾸 제 수업 들었던 분들 비태서 미안해. 제가 수업 시간에 현장에서 수업할 때 항상 매 문제마다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이 문제는 이렇게 푼다가 아니고 이 문제에서 이런 게 안 됐으면 이런 걸 더 봐야 돼? 이런 데에서 이런 게 안 됐으면 이런 걸 더 가지고 와야 될 거를 지금 수백 문제째 계속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저랑 함께 하셨던 수업하는 친구들한테는 이미 이게 결론이 나 있어야 돼. 나는 단어를 더 봐야 될 사람. 아니면 그냥 치고 나가도 될 사람. 아니면 뭔가 복습이 안 된 사람. 아니면 해석 공부를 다시 해야 될 사람. 등등등등 이미 결론이 나 있어야 된다고. 근데 나는 당신 수업 듣지 않아서 난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뭘 활용하시면 될까? 6월 평가 모의고사 해설강의 제가 목숨 걸고 찍었잖아요. 제가 이번에 진짜 목숨 걸고 찍었습니다. 4시간 러닝타임. 6평해설강의. 3월 교육청. 그다음에 제가 조금 많이 욕했었던 5월 달에 치러진 교육청. 그거에 매 문제마다 내가 얘기를 또 해놨다고. 야 여러분들은 이게 안 되면 맞췄던 틀렸던 이걸 좀 해봐라. 라고 하는 것들 등등등등을. 그걸 가시면 여러분들이 빨리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무엇이 동반돼서 해결이 될 거냐면 아 내가 이거 순서 삽입 이렇게 했으면 안 됐던 거였구나. 원칙을 준수하라는 응집성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그래야 내가 안 흔들리고 가겠구나. 라고 하는 거. 빈칸? 야 빈칸은 결국 글 읽기잖아. 결국 빈칸을 잘 아는 분들은 주제 제목 요지. 밑줄함층음이 다 영향을 미칠 거거든. 글을 잘 읽어야 되니까. 아 근본적으로 내가 이런 게 안 되면 지금 문제가 세지겠구나. 라는 게 빨리 확립이 돼 있어야 된다고. 이런 얘들아. 모르겠어요. 이게 저야 지금 5년째 인강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계속 평가하니 말하는 대로 좀 해줘라. 라고 얘기는 하긴 하지만 당사자인 학생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더 효율적인 방법. 절대 평가인데. 를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봐. 아 근데 얘들아. 본인도 알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뭔지 알지. 침 뱉으면 안 된다는 걸 알잖아. 근데 때로는 뱉을 수 있다는 것도 안다. 그런데 이해하겠다니까. 하지만 이렇게까지 지금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가 말하는 분위기라는 건 지금 작년 6월 평가원 킬러 이슈 이후로 이어져 있는 이런 기조. 과연 그게 맞을까? 말을 들어야 될까? 즉 경찰관 평가원이 말하는 이 말을 들을래? 아니면 그래도 한 번 가볼래. 선택은 여러분들이지만. 만약에 나는 평가하는 말을 들어서 제대로 한 번 근본을 쌓아보고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룰루랄라 시험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경험이 좀 필요하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모르겠어요. 시키는 대로 좀 해 주시죠. 누가? 이분들이 얘기하는 대로. 잘 이번 6평을 잘 곱씹어 보시고 과연 내가 어느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될지 꼭 한 번 이제 완전히 좀 제대로 된 길을 타셔서 난이도에 휘청휘청거리지 않는 그분들이 되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이 6평 이후의 한 주였습니다. 김정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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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